힐러가 제일 잘하는 사람 해야 됩니다. 힐러가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데? 3층에 아나 아나 제니아타 같은데? 아 루시아 아나구나 아나 넘나 잘 쏘는 거 저 아나 견제를 하긴 해야되는데 매크리하고 자리아 내려왔어요 아나 죽겠다 오 나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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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요 매크리 해피스 500원 석양 정면 오 나 죽겠다 아 저거 피한다고 앉았다가 라인 망치한테 쳐맞았네 뭔데 라인이 출발 저거 매크리 잡은건데 라인이 괜찮은데 피어나가지고 잠깐만 저 아나한테 자리아 자가방병 없어요? 없어요 포저 겐지궁 겐지에피 뭔 길이야 루시오 화물 휴무 있어요 루시오 화물 오른쪽 루시오 화물 루시오 화물 루시오 화물 라인 라인 내가 잡을게 오른쪽 끝에 아나 잡아야돼 아나 아 무시해 무시해 남자는 끝에 가 봐 근데 라인 좀 괴롭힐게 아 나 아리아 개피셨는데 미쳤어 2번부터 와 매크리가 또 아 자리아 개피인데 아 못 잡았어 매크리 오른쪽 매크리 오른쪽 매크리 오른쪽 망치 뒤에 뒤 뒤 아 안돼 이놈아 아나 위에 아나 위에 아나 비행기 안에 갈게요 제가 갈게 안하자고 제가 갈게 아 자리아도 있네 자리아 자리아 오 개피 컷 뭐야 벗었었는데 야 일로와 라인캐피야 라인 라인 좀 괴롭힘 라인 너무 저거 꺼져 그래 내가 널 내야되 자리아 자가방력 빠지고 가물 조금 더 가물 조금 더 예 어 어이구 안되지 안되지 자리아 자가방력 빠지고 개피 너 브리핑 안해도 되겠다 이 판에 잘한다 브리핑 잘하시는데 라인캐피 라인캐피 아이 나이스 어 뭐야 루슈 라인캐피 나이스 잘하시네 뭐지 솔더왕이 여기 솔더왕 아니 데스 하신 사람 있습니까 여기 죽은 사람 있어요? 이 죽은 사람 있어요? 지발 나 아까 트레이서가 라인한테 죽은 데스가 있습니까? 아 시발 죽같네 금메달 먹으셨네 출작이요 라인님 아니 아니 시발 라인이 갑자기 거기서 왜 튀어나와 아이 그걸 예측을 하셨어요 아 말해줬어야죠 시발 라인이 거기서 온다는 거 왜 아무도 안 말해줘 저는 10대 뇌킹으로 피할 줄 알았어요 뇌킹 저 뒤에도 눈다리 넣었어요? 아 지마입니다 레이스페이 아 오바네 거의 맵 리딩이 남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남는 거 장인이라 86대분 남는 거 장인 한쪽 남는데 어 잠깐만 아니아니 피자 먹고 싶은데 갑자기 어 이거 원택인데 아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피자를 먹었었는데 제가 중간팀 아 지금 한 주각 남아 있는데 아 한 주각 한 주각이 나왔다고 한 주각 아니야 탱거 있어요 이거 안돼 아 근데 투자리아 왜 막았어 어 님 생각해봐요 어떻게 잡아야 iki 서로 방법 쓰면 투자리아로 잡아야 느낌 오지 님들 투겐지가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투자리아, 1루시우, 3겐지 아 그리고 어? 그것도 짜증나서 트레이서도 짜증나서, 트레이서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네 트레이서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트레이서 진짜 짜증나는데 트레이서 대회에서도 썼는데 투투투 할 때 트레이서에다가 윈스턴 두 마리에다가 루시우 두 개 해가지고 양심 있나 그거? 쟁탈전에서 그렇게 쓰면 진짜 짜증나는데 원택으로 되겠지 뭐 되겠죠 뭐 메르시 메르시, 원숭이, 자리아 원숭이 점프 자리아, 주름실도 없고요 메르시 따라왔어요 뭐 상대 한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아나 아나, 메르시 왼쪽에 리퍼 투파기 피 겐지 다운 원숭이 뒤에 뒤에 한조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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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맞아줄게 야 내려가죠 이거 여기 자리아 있어요 아니 내려가자니까 사람들아 네? 우리 사람들 까비 어 상대 전부 밑에 있어요 밑에 힘 씻는데 저희 밑에 뒤로 들어가야 돼요 반대편 자리 잡죠 아 나 원택이 너무 힘든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흐흐흐흐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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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아 아나가 힐 계속해 안되지 우리 트레이서님 살려야돼 어이 원숭이한테 아나공 들어갔어 여기가 아무도 없어 업그레이드 강력한 전기파리채 업그레이드 강력한 전기파리채 포로즈요 빨리 아냐 한조 아니야 한조 아니야 아 자리야 초사연 쓰리야 아이고 한조 넣어야될까 넣으세요 아이고 아깝시다 어 리퍼 잡았어 원숭이가 한조 물었어 안돼 아주 뜨거 오케이 오케이 궁 쓰고 바꾸겠다는거죠 파티 한번 찍고 바꾸고 저 아나를 조져야되는데 네 아나 제가 조져줄게요 어 자리야 에너지 너무 많이 찼어 아나 죽었어요 아나 죽었어요 아나 죽었어요 어 한조니 궁 이상한데 썼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메르시 궁 음 원숭이 빡쳤어요 멍 purs 원숭이 빡친다는데 저 트위치 했었어요 기부하는 거고 소리 들리는 거 꽤나 좋아 띠롱.. 효과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롤방송할 때 그때 트위치 잠시 했었었는데 솔큐 재밌어요 신 초반이라서 솔큐가 팀큐에 비해서 점수 올리긴 힘든데 재밌어요 확실히 재밌어 솔큐가 훨씬 팀큐는 버스 탄 느낌 아니에요 아.. 아나 진짜 너무 아파 아나 스킬 없어요? 메르시 빼고 루시우 나왔네요 루시우 2층 올라가는데 팀 빡치겠다 어 2층에 자리야 맥크리가 나와야지 빡치면 누가 아나 하래요? 안 그럽니까? 아 왜 안 올라가져 여기 올라가지네 우리 저 앞에 트랙 와.. 유명히 날라간다 뭐야 오오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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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하러 어떡해 리퍼 뻘궁 쓰는데 가발 원팀 쓰면 돼 수술이 없잖아 아나 나한테 딜렀는데 어? 비행기 위로 궁 아나 개피 오케이 컷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아.. 오늘 사람들 안되지 안되지 비벼어야지 그게 말이야 나 너무 힘들게 안되지 안되지 어이구 안되지 비벼야 말아요 아이고 비리지 마세요 자리하고 살았어요 오 겐지 오 저 증권 다 빠진다 네 한방 쐈으니까 빠질거에요 칼을 뽑을 준비가 됐더 자 갑시다 어? 레인 나이스 어이 아나 너무 아파 상대 트레이서 리퍼 메인딜 루슈 아나 힐 원숭이 자리야 저거 일단 아나 먼저 조져야되요 원숭이 들어와있구요 루슈하고 루슈하고 아이고 루슈하고 원숭이 들어와있음 천천히 조져요 루슈 루슈 왼쪽 방에 들어와있는 다운 원숭이 원숭이 궁치오세요 원숭이 때려서 궁치오세요 원숭이 때려서 궁치오세요 서비스 타임 끝났는데 아 도망가 오 원숭이 서비스 타임 제공됐는데요 부수세요 죽이세요 와 아 30분 추가시켜줬는데 아 추가 추가시간 끝났어요 원숭이 지렁이 나가신다 지렁이 나가신다 지렁이 나가신다 차라리 스폰지 여기다 뿌리시지 흐허허허 여행 오다가 진짜 죽으면 개빡치겠다 흐허허허 원숭이 방법 사과 방법이 없다 아 있네 아 서비스 타임 아니아니 서비스 타임 원숭이 개산데 또 리프한테 아내공 들어갔어요 안죽고 비비기 가능한데?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 죽는다 라인형 공지자 일러가 없긴 한데 망치! 우리 피트 있습니까? 피트 없죠 아 뭐야 나오자마자 뛰었어 아 자 1분 1분 저기 1분 15초 최대한 벗으세요 님들 아 트레이서 나 때린다 일단 저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1분하고 5분 중에 누가 유리해요 아니 또 이렇게 하는거구나 무승부인줄 알았는데 무승부 없어요 무승부는 아예 시간 다 떨어져야죠 전부다 영영 여기는 거의 무승부 안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에서 전부 다 밀어야 무승부가 나와요 아예 못 밀거나 아예 못 밀지 못하니까 추가 시간에 그거 둘 다 그렇게 해요 무승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첫 구간 안줄 수 있잖아요 1분 아 이거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아 이거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싸서 말일 형 아 좋겠다 여기 화장실 업무하고 있어 괜찮아 엉덩이에 싸세요 형 지금 게임중이에요? 형 예? 민기 형 예? 게임중이에요? 어 아 존나 거기 로켓점프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돼요 여기 제냐타도 올라올 수 있음 겁먹먹먹먹먹먹먹먹 안 물어봤어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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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 어딨어 한교 왜그래 아저씨 아 화장실 너무 가고 싶다 어? 저희 한조 어디감? 한조 막함? 한조 빗선을 막고 있어요 자리야 찝어넣고 네 한조로도 근데 존나 잘 막는거에요 한조 했는데 여기 1분 남겼어요 한조의 원탱이였는데 어 겐지 들어왔다 원숭이 자리야 주르실도 없고 겐지 3층 겐지 떨어졌어요 우리 와 트레이서가 신화인걸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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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반대편 만화 왜 이렇게 잘까 추가시간은 여기까지 남겨 아이고 추가시간에도 비벼서 올 수 있어요 나 정말에 멍의귤 A에서 끝까지 밀고 비벼봐라 비비지 말고 빼요 비비지 말고 빼는게 아 이 시발 아 저거 어차피 거리가 중요한거지 저기 못오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아 막는게 중요해 그냥 밀게 내버려 두고 이제 추가시간이거든요 살짝만 떨어지게 만들면 돼요 아리아 궁같은데 나 이거 트레이서 좀 봐줄래 트레이서 개피 트레이서 개피 트레이서 아 아나왜리 잘 쏘냐 못 쏘는데 방금 원숭이 비행기 안에 들어왔구요 빡쳤어요 아 원숭이한테 아나 궁 하물에서 떨고 오세요 애들 일단 다른 애들 필요없고 하물이 있는 애들 떨고 오세요 겐지 원숭이님 오케이 하물이 있는 애들 떨고 안 되나 트레이서 컷 됐네 아나아나 아나아나 아이씨 나 궁있거든요 거의 많이 밀고 오겠는데 생각보다 똥조 똥조 똥조랑 똥조 그냥 화물에 뿌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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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에 붙은 애들 잡아 허리 좀 해 아 이거 트레이서 쭉 밀리는거 아니겠지 오 자리하공 왼쪽위에 어어 나이스 나이스 떨궜다 와 여기까지 밀었네 두개 괜찮아요 여러분 저게 5분인데 여기를 못 밀까요? 몰라 몰라 모르는거에요 5분인데요? 와 젖어버렸어 님 님 결별님 저거 막 어 야구장에서 게임하시나? 저요? 야구장에서 금방전에 갑자기 야구장 소리 들리는데 아 피시왕 피시왕이요 음 시방에 무슨 야구장 근처에 계신가 옆에서 저기 야구하네요 너 야구경기하는데 진짜요?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에요? 네 야구할 수는 있어요? ㅋㅋㅋㅋㅋ 눈이 보이냐? 뭐야 이거 거의 마구로 보이겠는데 이거? 믿는사람이 어디있어요? 아 그런거야 진짜 재밌지농 아오숨마려가지고 지금 빨리 끝내면 가고싶다 빨리 싸고 오면 안되나? 아 안돼요 진짜요 아 진짜 맨투맨이 꼬지 말고 피시완 너무 더워 짜증난다 맨투맨이 뭐죠? 뭐였지? 맨투맨이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지? 아 제가 옷 이름을 잘 몰라서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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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 후드 없는 거 아 모르겠어 진짜 많이 오네 후드 같은데 후드가 없는 거 토르비온 있네요 아 이거 이치발 프레이드 잡으려고 토르비온 끊었나? 원퉁이 뺏어 위에 그거 있는데요? 아이고 겐지 일단 겐트 토르비온 상대 루시오 원힐 화물 좀 밀면 돼 화물 일단 백도 하면 돼요 저거 무시하고 저 어차피 화물 못 보는 위치 있잖아요 보탑 홀드님 이면 나만 저분이 없겠습니다 거의 나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는데 아 겐지 트랙 있어 겐지 개피 아 이거 토르비온 한 대 죽겠다 우클릭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어깨 채웠다 메고싱 졸났어요 토르비온 거의 리퍼야 리퍼 아 너무 아파 용광로 짜고 와 미사일 Sundays 와 미사일 나오러 오는 거봐 vulner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 방법응 가 온가? 화물 화물 밀죠? 화물 자리아 밖에 없는데? 아 트레이서 오른쪽 화물 오른쪽에 자리아 그 트레이서 그 힐키드인데 포탑 위치 옮겼어요 저거 2 2단계 못 만들게 만들게요 포탑 뽑았어요 아 뒤에 트레이서 저 힐러 없어요 아 비타까지 뺐으니까 못 밀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안가? 저희 질 싸움에서 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 제대로 해야될 것 같은데요? 못 밀.. 못 밀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누구.. 누구 딜러 가는? 윈턴을 빼고 딩.. 딩.. 로드워그에 빠졌고요 로드워그 개피해요 일단 포탑 오른쪽 방 포탑 오른쪽 방 겐지 화물 겐지 화물 반피 로드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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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레이서 나 죽겠다 아이고 죽을 뻔했어 아 시발 진짜 송아단은 어떻게 잡는 거야 트레이서를 로드워그 겐지 따워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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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있을 건데 트레이서 화물 뒤에서 깝죽거리네 계속 역캠 빠졌어요? 아 트레이서 만드는 쪽이 누구야 지금 죽고 용왕로 도드워그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옉은양 뷔 옉은양 iques 뷔 슬 뷔 뷔 뷔 뷔 뷔 뷔 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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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뒤에 다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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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매크리 매크리 뒤에 매크리 화물 뒤에 트레이서 역경 빠졌고요 로드 궁 로드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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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겐지 화물 이제 약간 앞으로 가면 끝나요 게임 얘들 안 비비면 게임 끝나요 얘들이 못 비비게 하면 돼요 이제 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수고해요 거의 희망 고문 아 오랜만에 재밌는 팜 만났다 솔직히 내 솔직히 지는 줄 알았어 진짜 나 한도 꺼내길래 나 미친 줄 알았어 어떻게 샷 푸시 몇 점 올라간다 왜 나야 나 한거 없는데 마지막 공같아요 5명 똥주 꾸시서 자리야 캐리 아닙니까? 아니 뭐야 이거 네이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기 더 실수 잔인의 소자 모자이크 모자이크 공포 영화 공포 영화 고생 예의 축하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솔저님 자추 뭐 어? 어? 누가 나 만들어놨어 와 솔저 진짜 누구냐 당장 나와 이 와중에 나 그 일단 딱 봐도 겐지님인 거 같은데 흠 흠흠 흠 흠흠흠 흠흠흠흠 점 올려놔 25점 100점 올랐다 아이쿠